자 오늘은 남성들의 인생을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묘하게도 한국 여성들은 남자친구와 싸웠을 때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올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남성들을 구원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싱글벙글 여성시대에 진지하게 헤어져야 할지 봐주라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누군가와 카톡한 사진을 여성시대에 공유하고 그 내용은 제가 공론화 시작한 여성시대 쓰레기들의 신상 공유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친구의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은 여성시대가 이런 카페인지 몰랐을 거다 너는 인스타랑 커뮤니티를 아예 하지 않으니까 근데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여성시대 하는 여자는 무조건 fm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너는 니 여친은 fm 아니다 아니다 말하는데 똥돼지가 푸드득변을 보는 화장실 변기에서 내 여친은 깨끗하다 말하는 격임진자 여성시대 하면서 fm할 수도 있는 여자 만날래 아니면 그냥 평범녀 만날래 라는 폭풍같은 조언을 하고 있는 남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똥돼지 비유 부분에서 기립박수를 쳤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조언이었죠. 이 글을 쓴 여성은 남자친구 집에 있는 노트북 내가 가끔 쓰는데 오늘은 카톡 로그아웃이 안됐더라. 그거 봤는데 친구랑 이런 카톡 주고받은 게 충격이다. 남자친구 게임 개발자라 야근을 자주 해서 집에 있을 때마다 컴터하면서 여시 보곤 했었다. 근데 내 인터넷 기록에 여성시대 있는 거 보고 친구에게 물어본 것 같은데 내가 fm하는 여자라고 해서 헤어지는 게 당연하다 말하는 저 친구를 보니 마음 정리해야 하는 게 맞겠지? 저런 친구 사귀는 게 진짜 개소름이야 나랑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개호구남인데 헤어지기 아까워.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참 많은 폭폭남들의 사례를 봐왔지만 여성시대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내 여친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 저 남성분의 폭폭력이 정말 대단하다 느껴지는 부분이죠. 이 여자는 여시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여시가 1배 취급받는지 몰랐고 충격받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도 남자들이 진심으로 여시를 똥변기 취급하는 거 충격받았음. 여성시대가 뭘 잘못했는데 여성인권 지켜낸 거 조주빈 공론화하고 막아낸 거 이집들 선동에 넘어가지 않은 거 여성시대가 느게 빗지르기라도 했냐 왜 저렇게 원수같이 말하는 거냐 페미가 뭐 죄 지었나 그냥 다같이 평등하게 살자는 사상인데 그거 가지고 연병천병하는 거면 그냥 성차별주의자라는 거임 라고 말하면서 여성시대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꼬라지가 보이시나요. 과거 1배하던 사람들은 자신을 배충이라 부르며 비하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비읍시옷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기객관화가 아주 뚜렷했었죠. 하지만 여성시대는 어떤가요 범죄란 범죄는 다 저질러놓고 우리 여성시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 라는 말만 늘어놓으며 자기객관화가 아예 되지 않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의 여자친구는 여성시대 안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여자친구는 fm 같은 거 절대 안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20대 30대 여성의 인구는 대략 650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은 84만 명이죠. 아주 간략하게 따져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결혼이 가능한 여자들 중 13%는 여성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 10명이 모여있으면 그 중에 한 명 이상은 무조건 여성시대 하는 여친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이 남성이 보낸 명문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여친은 괜찮다 말하는데 똥돼지가 푸드득 변사는 화장실 변기에 사는 내 여친은 깨끗하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나는 저 말을 명심해주세요. fm이 다같이 평등하게 살자는 사상이었다면 fm을 욕하는 남성들 따윈 없었을 겁니다. 한국식 kfm은 남성을 혐오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죠. 불쌍한 게임 개발자 퐁퐁남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과 여자친구 간의 이야기가 84만 명에게 생중계되길 바란다면 여성시대 하는 여자 잘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먹는 국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성시대 하면서 fm할 수도 있는 여자 만날래 아니면 그냥 국제결혼할래 여성시대